자 시작스러운 끝 자 고의수험생 여러분들 선생님이 내신 강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퀘스트를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의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시작스러운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점 그리고 좀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 이번 타임을 마련했습니다 자 기말 3단원에 신중하십시오 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3단원 파동과 입자가 여러분들 김학원에서 범위죠 시작스러운 끝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이 물리학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수능에 진입할 것인가 또 우리 2학년을 마무리하는 김학원 의사에서 이 3단원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큰 그 뭐랄까요 나쁜 추억만 갖게 됩니다 우선 그 1단원 역학 2단원 정기자기 3단원 파동과 입자 이건데 1단원은 해도 어려워요 뉴턴 역학 근데 이제 그 아픔은 사라졌어요 이게 1학기 때 초반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 다음 2단원 전기자기 이거 뭐 원자 에너지 양자화 얘기할 때 전자 에너지 양자화 이거 뭐 저 화학에서도 많이 했었고 에너지 띠 얘기는 고일과학 할 때도 좀 했었고 그리고 자기장 이건 뭐 초딩 때부터 얘기한 것이고 자석 얘기하는 거 전자유도 패러드 법칙 좀 헷갈린 듯하지만 뭔지는 알아 뭐 자석이 적거나 뭐가 유도가 어떻게 되고 뭐 반도체 어 그것도 고일과학 때 약간 좀 나왔었고 그래서 그저 그랬는데 결과는 또 딴판으로 그렇게 흡족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픔은 사라진 상태죠 어느 정도 근데 이 3단원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면에 있는 파동과 입자 이거는 도통 갈피를 못 잡겠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을 제가 과소평가하거나 뭐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과 입자에 대해서 사실 어 많은 그 고위 수험생들이 좀 무방비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듯이 역학은 해도 어렵다 하지만 그 대강 들은 풍원은 있거든 뭐 속력이 어떻고 뭐 운동의 해제 어떻고 뭐 특상대성 이런 뭐 그것도 없고 정계자 이건 많이 들어봤던 그런 물리적인 용어가 나오고 근데 파동과 입자 할 때는 도무지 도통 갈피를 못 잡겠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잘못 시작된 그런 물리에 대한 생각도 단원별의 특성도 존재하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 물리학은 개념과 문제를 절대 분리하면 아주 개망합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3단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느 단원보다 개념과 문제는 절대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개념과 문제의 거리차를 느끼느냐 자 사실 파동 자체가요 이 3단원 자체가 가장 저지분한 교과 편성이에요 지저분하다 그러면 교과서를 욕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 좋아요 근데 여덟 종류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물론 공통적으로 쭉 끌어나오는 커리큘럼의 내용들은 있는데요 돌출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의 스냅법칙, 굴즈법칙은 있었는데 공식까지는 하지 않았단 말이야 어떤 교과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또 공식까지도 해요 그리고 또 간섭 얘기를 들어갔을 때도 수면파 간섭, 그건 교과서 있는 내용인데 빛의 간섭은 도통 우리 교과서 없는데 학교에서 한단 말이야 0의 2종 슬리트의 간섭 실험 그리고 또 틈 하나의 단일 슬리트에 대한 회절문 이런 부분들 혹은 또 전자회파라는데 전자회파에 대한 무선통신에서의 어떤 안테나 또 뭐 공진 얘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교과서 없는데 우리 교과서 없는데 학교에서 한단 말이다 시험지에 떡 하고 나오면 그냥 한 방 먹죠 또 우리가 빛과음치의 이중성에서 컴퓨턴 산란 실험 이게 도통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 그 다음 또 물집화 얘기할 때 데이비슨 저머의 전자선 실험 톰슨의 전자선 회절문 그래서 간섭문의는 그렇다 쳐도 회절문의는 또 뭐냐 자 광다요드 거기에 CCD의 원리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부분이 이 물리학 교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선생님의 혹은 또 교과서에서의 물리학 2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돌출 개념이 튀어나와 있다 또 교과 편성 자체가 좀 저지분합니다 또 개념과 문제 거리 차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개념 적당히 두고 문제 또한 풀려 그래요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들 이 3단원은 어느 단원보다도 문풀이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 절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쓰니 내신 만점 시리즈 1부터 7 특히 이 대단원 3단원 기말해다는 부분이 내신 만점 시리즈의 6과 7인데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7 같은 경우는 그 전자회법부터 간섭 그 다음 비과물체 이중성 물론 100%를 모두 합집하고 모두 할 수 없지만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포함시켜서 개념 자체가 정확했을 때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정말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가끔씩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보직모 곧잘 효과를 좀 봤는지 직보직모 직전에 보는 직전모의고사 이거 언제 나오나요? 물론 지금이 직전이니까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요 직보직모를 제가 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직전에 하냐면 이걸 한 달 전에 뭐 40일 전에 이 개강을 하면 개념을 먼저 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부터 풀려고 해요 그럼 뭔가 될 거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직보직모는 말 그대로 직전에 보는 직전모의고사고 물론 뭐 좀 일찍 개강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그 뜻도 알겠어요 그래서 좀 일찍 개강하려는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려고는 하지만 또 하나의 제 생각이 제발 내신 만점 시리즈의 그 개념 강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내신 만점 시리즈 6, 7 개념에서 개념만 하지 않고요 개념 쫙 정리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문풀도 진행이 쫙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문제 푸는 거 앞서서 이 내신 만점 시리즈 6, 7 6, 7 이걸 먼저 확실히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그 의미를 알 겁니다 문풀이 먼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스러운 끝 고2 3단원 정말 신중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무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게 스스로 확실해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내신 만점 시리즈 7 정말 바로 전해선에 완강하고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전 직보 물론 개강합니다 바로 내일 준비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내신 만점 시리즈가 먼저예요 학교의 모든 돌출상을 모두 준비해놨습니다 개념과 문제는 3단원에서 특히나 더더욱 불량 안됩니다 우리 화이팅 하시 바라고 내신 만점 외치면서 우리 끝까지 진행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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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